안녕하십니까 네 씨앗의 무게 때문에 축축 늘어졌습니다 부추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추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부추는 이 씨앗을 비롯해서 입줄기 뿌리가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부추와 한라부추를 같은 약재로 쓰는데 이 종자를 구자 또 뿌리를 구구운 이 풀구체라고 해서 모두 뛰어난 약효가 있습니다 맛은 맵고 달며 따뜻한 성질이구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부추씨앗 구자는 강과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손상돼 발생하는 양기세약증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강정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설사가 심하거나 소변이 작고 무릎과 허리가 차고 아픈 증상 근육과 뼈가 아픈 것을 다스리고 부인의 대화가 많고 임신이 안되는 증상을 개선합니다 네 부추뿌리 구구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구요 혈압을 낮추며 혈관을 넓혀 관상동맥 장애로 인한 심한 통증을 치료합니다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을 튼튼히 하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향상됩니다 소화불량으로 헛배가 부르는 증상 부인의 대화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부추의 구체도 혈압 강화작용이 있구요 심장흥분작용이 있으며 관상동맥 장애 소변출혈 등 각종 몸속출혈 위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부추는 아릴설파이드 성분이 발암물질 독성을 배출하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항암효과가 있구요 비타민 A와 C, 황화아릴 성분은 간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강기능 개선과 체내 젖산을 분비해서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네 또한 비타민 A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하며 야맹증에 좋습니다 철분이나 엽산 성분은 비뇨를 개선하구요 각종 항산화물질은 세포산화를 억제해서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 부추의 아릴설파이드 성분은 남성 호르몬 조절에 관여해서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약제용은 이 말린 부추씨는 1회 3 내지 9g씩 다려서 이용하구요 말린 뿌리는 15 내지 20g을 다려서 이용합니다 오늘 부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코 할머니 됐 攝